고향 오리온 기회로 김동욱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힘들어요? 솔직히 1라운드 때 연장 많이 할 때는 좀 힘들었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고비 때 득점을 많이 해주던데 서로 미룰 때 본인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? 저희 팀 다른 슈터들도 많이 있고 에런 헤인즈 선수도 있고 바세 선수도 있는데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제가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잘 풀릴 때야 저희 팀 슈터들이나 모든 선수들이 다 공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고참으로써 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매년 지금 저희가 1라운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그 어떤 팀들에 따라오지 못할 만큼 분위기는 좋고요 아까 담독님께도 그런 말씀을 여쭤봤는데 지금 며칠 공백이 또 있습니다 그 동안 김동욱 선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? 저희가 1라운드에 비해서 지금 리바운드에서 많이 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저희 선수들이 모하비트를 쉬고 나면 운동할 때 저희들이 리바운드 박스아웃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9승 2패 성적으로 오리온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시즌 전에 생각했던 흐름과 지금 2라운드에 두 번째 경기 치른 흐름에서 차이가 있거나 혹시 같다면 어떻습니까?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냥 아직 이제 저희가 좀 작년에 비해서 3점 슛률이 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저희 슈터들이나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좀 더 슈터를 많이 슛을 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줘서 좀 더 자신감을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스는 지금 부상 선수가 별로 없잖아요 딱 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부상 선수가 나오면 또 연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도 항상 얘기하고 이제 저희 감독님도 이제 밴드 운동을 많이 시키시는데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잔학개나 부상 조심 감독님이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챔프전 우승을 했는데 작년 초반에 이제 좀 많이 치고 나가다가 이제 정규리그는 아쉽게 3위를 마쳤는데 올해는 꼭 정규리그 챔프전 우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선수들도 힘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